음악 충청대학교의 즐거움, 락 국가가 인정한 특성화대학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충청대학교 대한민국 특성화대학의 선두주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는 신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와 바이오산업의 메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가 인접하고 KTX 오송역을 비롯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감싸고 있는 교통과 산업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천여개의 기업과 산학협동 결연을 맺은 충청대학교는 취업중심대학을 교육모터로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을 그라운드처럼 누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당당한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는 지난 1983년 개교 30여 년 동안 5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대학기관평가 인증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되며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7개 학과 506명의 입학정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4개 계열 30여 학과에서 1,8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충청대학교의 자연과학계열은 의료와 보건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4년제인 간호학과를 비롯해 3년 과정의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의료미용과와 2년 과정의 보건의료정보과, 식의약품 분석과, 미용예술과 그리고 식품영양전공, 식품전공, 호텔 외식조리전공에 있는 식품영양외식학부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전기, 전자, 통신, 건설, 기계, 소방, 자동차, 컴퓨터 응용 등 국가산업 분야의 핵심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으로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학과로 반도체 장비 전공과 전기 전공이 있는 전기전자학부와 전자통신전공, 컴퓨터정보전공이 있는 전자컴퓨터학부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기계전공에 항공자동차기계학부와 항공보안과, 소방안전과, 생명화공과, 품질경영과, 통옥과 그리고 국방정보통신과 개설되어 있습니다 산명과정로는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이버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에서 여러분은 미래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문학 속에 세상을 보는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유아, 아동, 사회복지, 관광, 경영, 어학 등 복지 및 인문사회분야 관련 학문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두 개 학부, 네 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영전공, 회계전공에 경영회계학부 항공관광과, 호텔바리스타전공, 일본어 통역전공에 항공호텔관광학부가 있으며 보육관련학과로 삼명과정의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가 복지행정관련학과로 경찰행정과와 사회복지과 등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자기표현의 시대 충청대학교의 예체능계열은 21세기를 리드할 젊은이들의 꿈과 패기로 가득합니다 예체능계열은 다이나믹한 신세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방송광고제작전공, 실용음악전공인, 예술학부, 그리고 사회체육과가 있습니다 취업을 잘하려면 당연히 충청대학교죠 전문가가 되려면 충청대학교로 오세요 졸업과 동시에 인정받는 대학교 충청대학교 학생중심대학 학생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취업중심대학 20살 내 모든 것을 걸고 세계 속에서 당당한 충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국방정보통신과 속에서 당당한 충청과 자막에 그러자